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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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작품은 아버지한테 가게를 맡겨 안 와서 이 가게를 어떻게 해야 될까 봉인하는 인물이 젊은 사람들에게 어떤 새로운 창업을 도전할 수 있게 하고 그로 인해서 자기 인생에 대한 용기 내지 못했던 꿈을 찾았네요 나의 성장으로 가요 나의 성장으로 가요 나의 성장으로 가요 공부 야구 인생 공부 사기 설거지 공부 사기 공부 공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